나는 조차 안 될 탈이 부담뜨려 너와 함께할 여긴 온도를 세계로운 문별 문별씨 컴백 축하해요 이 구슬기씨 고마워요 저기요 두 분 저 잊으신 거 아니죠? 좀 잊을 뻔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저희 만나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보기 너무 좋습니다 마마무 여러분도 예금주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아셉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다들 솔로로도 활동하셨었는데 이렇게 완전체로 컴백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오랜만에 이렇게 무무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앞으로 남은 활동 무무들이랑 재밌게 보내고 싶습니다 또 이미 공개와 동시에 일레고 있는 신곡이죠 일렐라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일렐라는 저희 마마무가 일레로 돌아왔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메게톤 장르의 신나는 곡입니다 오우 모노미 네 마마무하면 또 라이브와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 포인트 안무가 궁금한데요 그럼 보여드려 볼까요? 네 둘 셋 일렐라 일렐라 좋습니다. 무대를 빨리 보고 싶네요. 자 그럼 마마무 부분들 언제 일 내러가볼까요? 네 아주 매혹적인 마마무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이따가 일렐라 고맙습니다.